LG 상사 자회사로 변입된 범한 판토스가 최근 글로벌 고객을 잇따라 유치하며 해외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범한 판토스는 세계 맥주시장에서 점유율 30%를 차지하고 있는 AB인배부의 국제운송물류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범한 판토스는 앞서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와 독일 BDF, 아웃드워 오류 기업인 셰플과 잇따라 물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 범한 판토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 진출 국가 및 네트워크를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범한 판토스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. 해외 사업 관리 국내의 팀을 통합해 해외 사업부를 신설하고 컨테이너 화물 기반의 사업 지역 및 고객사 구성을 다변화하기 위해 벌크 사업팀을 새로 꾸렸습니다. 범한 판토스 최원혁 대표는 불확실한 국제 경기 전망 속에서도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년 대비 20% 이상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.